에너! 자 오늘부터 보글스타즈 일반 하이라이트도 봤습니다 와우 그의 기념에서 오늘 4월 예선전 하이라이트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엔젤7777hsgmail.com으로 가젯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봤고요 일반 하이라이트도 받을 건데 앞에 일반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열고 일반 가로낫고 몽보할게임 엔젤 유튜브 가젯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내고 싶다면 엔젤7777hsgmail.com으로 여러분들의 영상을 보내주세요 자 엔젤 가젯 밀어내면서 때려버리고 굉장히 좋은 플레이 자 폭딜! 포인트까지까지!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왜요? 부겠죠 무조건 fisher את 바이바이 바이바이 사이오 바이바이 자 비비바샤 тест broad 자 비비바샷 tiet습니다 비타민제 자 엠즈같이 밀쳐내기할때 바로 내려와서 대립 underest asi 2 개판입니다 개판입니다 에어어어??? 자, 궁극기 땡기고 궁극기 땡기고 서롱 장탄 제키 슈버 세이브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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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가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궁슛 할 때 야 궁으로 딱 잡아줍니다 기어막힌 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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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 자 틱머리가 가는데 이것을 와우 까제스 피해버리게 비가 막히고 염이 이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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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불 죽었고요. 와, 콜트. 아, 2%! 입이 과연 미누방울? 키키타카! 기가 막힙니다.